하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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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라.. 하하.. 하하.. 혼랩을 취재했대.. 으.. 재밌는데.. 좀 저돌적인데? 방제가? 방제 저돌적인데 이거? 잊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거지? 별일 없다고? 왜? 자신있어? 핵인은 일단 있구먼 지효가 그랬어? 가로 서치부터 없겠지? 첫 서치는 잘 안되니까 늘 안되잖아 물건 봤어요 여기서 와.. 마지막 서치가 되네 바크를 한번 가도 되겠는데? 물건부터 좀 잡아주자구요 나의 몰래 멀피 보금자 턱 찔러 뭐고 뭐 뭐가 올 수가 있어 추가적으로 오우 하나? 하나? 이 보내 보자 이거 저게 끝나는건 아니겠지? 흐이 영광 흐흐흐흐흐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재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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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이 친구 재밌네 이 친구 재밌네 너 재밌다 재밌어 자 좀전에 이제 다크로 이겼고 여러분 이번에도 다크가 볼게요 이번엔 다크 드랍으로 가자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좀전에는 거너다크 있고 이번에는 다크 드랍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다크로 계속 한번 혼내줘 보자고요 애가 참 재밌어 다크 드랍을 해야되서 가스가 조금 필요해 선가스를 가야될 것 같아 전파는 받은거야? 전파는... 저러게... 때리고 하지 말고 방어해 이번에도 다크 간다? 심리전 한번 해주고 다크 드랍 진짜야... 오우씨 반응뭐야 야 뭐야 너 어우 쿨날뻔했다 음 바로 나가지요? 아둔 올리고 일꾼이 어딨을까 로봇 로봇틱스 올리고 아 가스가 진짜 확실히 부족하다 그렇다니까 시즈 했겠지 스킬 아 진짜 뭐야 스캔은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아 그렇지 와 스캔을 스캔은 대박인데 이거 뭐 투스캔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렇게 빨로 맞다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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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어우이 오 오 하쿠라고 알려도 좋잖아 그건 니가 알아서 생각해볼 문제지 귀엽네 그래야 한 번 더 ...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리오를 위하여 아리오를 위하여 아기주실험이브는 아리오 위하여 이소서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요? 달리고 싶은 무산아 와라 방제기 방제가 왜 이렇게 웃겨 요번에는 이제 초페스트 다크로 한번 가볼게요 어? 근데 방제는 그럼 그렇지 않니? 왜 이렇게 발리는데 발리고 싶은 사람 뭐라니 도와주 귀엽네 패스트 다크로 한번 가볼게요 패스트 다크 하려고 아 왜 탁푸드 전략이야 못하니까 내 말씀을 잘해줬어 흐흐흐흐흐 반찍 호흡 네 고 центр 코넹 코넹 도와 마푸 여기도 여기 좀 막아주고 여긴 언제나 나의 몰래 멀티 아 어 어 어!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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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단하네 아 이거 막힐 것 같다 이상하게 방어 돼 있을 것 같애 여러분 하 feeding 기다렸너라 뭔가 넌 와 좋다 아이어르 위하여 괜찮은데 이거 아이어르 위하여 넌 와 좋다 흐흐흐 흐흐흐흐흫 흥 다크 드랍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? 다크 드랍으로 가는 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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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젠마들 아씨 뭐야 아 몰라 아 이 버그 으쌰 이 버그 저 긴발보고 대기 미치겠어요 여러분 아 어... DND도 안돼 말린다 말려 어허허 퓨이스 여러분 저 한 번 밀어내고 일단은 많이 이 친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? 한 번 밀어내고 이런 어? 싫어 경제를 해야 되겠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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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왜 자꾸.. 왜 자꾸 불러? 아.. 왜 자꾸 불러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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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 넌 적당해서 안 돼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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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있나? 여긴이 마냥 없을건데? 뭐지? 이거 굳이 없어 얘 궁금한 두세우 으흐흐흐흐 와 이번엔 잘 피했다 어디로 가볼까 다시한번 으흐흐흐 뭐가 으흐흐 오우씨 든든 없지 으흐흐흐흐흐흐흑 나가면 돼 이재 게임 안나가는데요? 그러면 계속 까지 쏙쏙쏙쏙쏙쏙 1-9-9-10 이게 귀엽냐 이거 귀엽네 SCB 진짜 잘 안죽어 여러분 죽어 죽일거야 오우 탱크가 많다 근데 의외로 많네 생각보다 많다 포매드 깨 포매드 깨끗이 뭐야 이제 안치냐 포매드 깨 포매드 깨끗이 포매드 깨 어? 와 씨 이걸? 니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 같다고? 다크를 세 번이나 당했으면서 이지촨! 나가! 하하 히히히히히 힛 힛 힛 힛 힛 힛 힛 여러분 다크 3번 사면 닭 사면 닭으로 가봤습니다